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시험을 이긴 사람 요베에 대해서 함께 계속 공부를 하겠습니다 요베라는 사람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족장시대, 아브라함과 거의 동시대의 이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거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걸 쭉 어떤 시대별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요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런 어떤 하나님의 경륜과 구속사를 하려고 합니다 요버는 하나님을 정말로 경애하고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어서 하나님께 엄청난 그런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주 상상도 못했던 그런 어마어마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재물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명예와 권위와 이런 걸 다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떠나는 그야말로 어떤 목숨만 붙어있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다 잃어버렸어요 이런 엄청난 환란이 요버에게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도 때로는 예수님 꼭 안 믿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만 이런 고난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고난이 오는데 우리는 이제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한다겠어요? 저 사람에게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저번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 뭔가 하나님 앞에 벌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그래 꼭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오는지 요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 때때로 생각지 못한 이런 환란이나 고난이 낙치면 이제 이런 걸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특히 이제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마귀가 우리 마음 속에 그런 생각을 넣어줘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마귀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고 내 마음 속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막 하나님에 대한 분노 이런 것도 생기고 원망 이런 게 이게 뭐냐면 마귀가 그런 것을 넣어줘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요버에게도 왜 이런 고난이 왔습니까? 결국에는 마귀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요버를 시기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참수함으로 하나님이 요버을 믿었음으로 말며마 신실한 그 신앙을 믿음으로 그럼 한번 시험해 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이제 이 요버에게 이런 시험이 왔다고 했죠 그런데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버 지금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또 믿음이 좋지만은 이 연단을 통해서 더욱 믿음을 키우고 하나님이 또 더 온전한 산업으로 빚어서 시험 후에 더 큰 축복을 주고 또 후세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다 하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생각지도 못한 하루아침에 그것도 막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이런 충격 속에서도 요버은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혹시 내가 잘못해서 죄 지어서 이런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애배하고 잔송하고 그 입술로 끝까지 범죄치 않고 이제 믿음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버의 아내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걸 이기지 못하고 남편에게 위로와 또 같이 기도하자든가 이러면 좋은데 그렇지 않거든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는다 하나님을 당신도 저주하고 죽으라 하면서 나가버렸다 했잖아 또 요버의 친구들은 요버이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것은 분명히 그건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은밀한 가운데 죄를 지었기 때문일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요버를 와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제하고 회개하라고 하면서 요버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이런 일을 요버이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버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절대 긍정의 믿음과 기도와 인내로 이 시험을 이겼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버의 그런 어떤 삶 속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오늘 바로 거기를 이제 함께 거기부터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6번 한번 보겠습니다 언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가 요버이 지금 막 과정이 다 품위 확산이 됐잖아요 사업도 다 완전히 하루아침에 망하게 되었잖아요 건강도 잃어버렸잖아요 인간관계도 다 깨져버렸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어떻게 돼요? 이런 깨어진 가정, 잃어버린 건강, 또 물질, 또 명예,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 이런 것이 어떻게 돼요? 다 회복되고 그 상한 마음과 병든 육신이 치료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여기에 이걸 보면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에게 막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또 마음의 병이 나기도 해요 어떤 일로 인해 그리고 우리 육신이 때로는 병들고 또 가정이 깨지고 사업이 막 어떤 엄청난 그런 내 인생의 어떤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관계가 막 깨어질 수가 있어요 유업처럼 그런데 이랬을 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상한 마음과 병든 육신이 치유되고 또 가정이 해체된 걸 깨졌으면 가정이 다시 회복되고 내 인생과 삶의 회복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떻게 할 때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이거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치유와 언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1번 같이 한번 거기 봐요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그런다겠죠 하나님을 만나 자, 요벽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언제부터 일어났냐 하나님을 막 찾았잖아요 앞으로 가도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계시지 않고 다 앞뒤를 둘러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자우를 둘러봐요 그게 너무나 힘들었어요 요벽이 제일 힘든 거는 왜 이런 일이 자기에게 생기는지 그걸 모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극적인 반전이 이르는 놀라운 어떤 전환점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게 되므로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면서 이렇게 다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요벽기 41장 1절부터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벽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낸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기 보면 내가 전에는 귀로 주님에 대해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뭐한다고요? 배웠다고 주님을 이제 만나고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요벽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부터 그때서부터 어떻게 돼요? 그 삶의 놀라운 그런 반전이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우리의 삶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이런 역사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구약에는 영호하고 신약에는 예수님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치료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의 말씀을 보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떤 이런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이 성경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영음으로 나에게 들려주시기도 하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성경을 또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걸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죠 그 말씀으로 딱 내 심령에 그게 꽂히고 그 말씀이 주어지면 이 말씀이 주어지면서부터 어떻게 돼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그런 우리 인생에 정말 놀라운 일은 가장 놀라운 일은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왜 내가 이렇게 됐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걸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요비 어떻게 해야 될 줄 알지 못한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면서부터 놀라운 그의 삶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도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언제 치유와 회복의 역사이란을 회개할 때 그랬잖아요 6기 42장 6절에 있는 말씀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이제 그동안 무지했던 거 어리석게 친구들과 변론하면서 이랬던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깊으신 뜻을 깨닫지 못하고 망했던 그런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주 진실하게 통해하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누가 보면 15장에도 보면 탕자의 비유라는 비유가 있잖아요 그 탕자의 비유에 보면 어때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나갔는데 여기 보면 이제 탕자 나오죠 둘째 아들이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거기서 그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렸는데 언제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됐습니까?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아버지 앞으로 돌아왔을 때 이렇게 됐잖아요 내가 이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리라 하면서 회개하고 아버지 앞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럴 때 그의 삶의 모든 잃어버린 것도 존귀한 아들이었는데 다 가서 돼지지염 열매를 먹었잖아요 비참하게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랬던 이 아들에게 모든 것이 다시 기쁨도 회복되고 존귀함도 회복되고 굶주렸던 그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하고 이런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됐잖아요 발에다 신을 신고 손에 가락질을 이게 다 회복이 된 거 잃어버린 거 언제 회개할 때 여러분 다윗씨 보십시오 우리 아내 바세와를 범하고 나서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결국에 권자에서 쫓겨나가지고 먼 곳으로 막 피신해 가잖아요 얼마나 여러분이 권자에서 쫓겨났어요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그런데 철저히 회개하고 이렇게 다시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어떤 내 삶에 어려운 부분들이 혹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것 때문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먼저 회개할 때 나의 그런 어떤 삶 속에 그런 깨어진 것들 병든 것들 잃어버린 것들 이런 것들이 다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회복이 안 되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내가 혹시 뭔가 잘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 있는가 이런 걸 살펴봐야 돼요 사실은 요업은 굉장히 사람들이 볼 때는 죄진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뭐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어떤 의로움을 내세운 거예요 자기의 의로움 그게 죄라는 걸 몰랐었는데 아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친구들이 와서 네가 죄 지었지 하면서 공격할 때 그때 나는 죄가 없다고 하면서 막 자기를 변호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보니까 아 이런 것도 자기의에 빠져가지고 이랬구나 하는 걸 깨닫고 막 회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회개를 하대요 나의 무지함과 죄와 잘못된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이런 것들을 이제 회개할 때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거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을 섬기지 못했던 거 꼭 누구를 어떻게 해롭게 하고 이것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제 조명해 주시면 아 이런 내가 잘못 있었구나 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모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더 신속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도 회복이 안 돼요 왜? 이런 어떤 회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그 장애물이 거두어지고 회복의 역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사회에서 58장에 보면 제가 몇 개월 전에 그런 말씀을 듣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었는데 기도해도 회복이 안 됐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고통을 주고 비난하고 이런 짓을 하니까 회복이 안 됐어요 너희가 그런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또 비판하고 세속적인 걸 쫓던 그런 걸 회개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치유와 회복을 급속하게 행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루는 네 용서할 때 그랬는데 이 요비 자기 친구들을 어떻게 했어요 엄청나게 자기 힘들 때 와서 막 자기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이랬으니까 어떻게 돼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진짜 지금 자식 다 죽고 물질 다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아내도 떠나오고 이런 가운데서 위로해줘도 이게 정말 어떻게 그걸 견디기 그래도 힘들 건데 그런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는 요비에게 와서 막 비난을 퍼붓고 공격하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힘들었겠어요 상처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것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 좋다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그렇게 할 때 정말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와가지고 권사님 제가 기도할게요 집사님 제가 기도하고 싶으면 이러면 되는데 막 옆에 들어보니까 여기 지금 주변에 다니면서만 해도 그런데 직접적으로 권사님이 그런 집안에 어려운 일 생기고 문제 생긴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런 말은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어떤 기도원에 갔더니 무슨 은사가 있는 그런 분한테 기도원에 갔더니 사업이 안 된 거 네 자식에 뭐가 안 된 거 뭐 이렇게 일이 안 풀린 거 이것은 네가 뭐 해서 어쩐다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또 그런 눈먼 인도자들 그런 데 가가지고 여러분은 어떻게 잘못된 경우도 많아요 왜? 그런데 내가 지금 너무 사업적으로 가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운데 네가 뭐 이래가지고 한다고 그래서 너 인색한 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빛내다가 있잖아요 막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게 뭐냐면 이제 너무 내가 절박하니까 그런데 굉장히 이런 걸 이용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투시 은산을 가지고 그렇게 딱 아 이 집에 무슨 문제가 있구나 이거 알아가지고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여기 보니까 어때요? 요번은 어떻게 해요? 그 자기에게 엄청난 상처와 고통을 줬던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하냐 용서해줘요 용서 용서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다 빨리 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친구들 그렇게 자기를 비난하고 욕했던 친구들 상처를 줬던 친구들 용서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가정과 사업과 이런 모든 관계들을 다 건강도구로 빨리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을 용서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죠 그렇잖아요 아니 그 사람이 나한테 막 그렇게 비난하고 공격하고 이런 막 했는데 내가 상처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는데 쉽게 용서가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잘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너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라 했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주님이 주기도문에 기도의 모범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라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저는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나 너는 절대 용서 못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 용서해 달라면 여러분 죄의 용서 못 받아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네가 나한테 와서 네 잘못과 이런 걸 용서 받으려면 네가 먼저 너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와서 나에게 용서해달라기라 그건 뭐라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안 하겠잖아요 내가 용서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뭐라고? 야 네가 먼저 용서하고 와 그래야 네가 중심으로 네 형제를 네 이웃을 용서하고 오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용서라는 게 굉장히 힘들죠 조금 이렇게 무한 게 오는데 특히 우리가 어떤 친밀한 관계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의 관계 이런 형제들 간의 관계 굉장히 이런 어떤 아주 가까웠던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이렇게 하면 더 용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용서하라고 했잖아요 그냥 도저히 내 감정으로는 용서할 수 없어 그렇지만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 넘어서 축복하라고 했는데 내 의지로 안 됩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나는 도저히 못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원수까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라고 했는데 정말 원수도 사랑했던 그 주님의 사랑을 그런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부어달라고 이렇게 하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부어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누구 미워하고 분노와 이런 마음속에 미움과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요 누가 불행해지냐면 내가 가장 나 자신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나 자신이 여러분 한번 봐봐요 계속 누구를 막 그 인간이 나한테 이래서 하고 있어봐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의 병랑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못 보고 그것 때문에 마귀가 틈을 타게도 이런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먼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용서할 때 어떤 사람은 내 감정으로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사람 있죠 감정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이게 뭐냐면 중요한 게 의지예요 하나님 저는 내 정말 감정으로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도저히 저 사람한테 너무 상처가 커서 용서가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이 용서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주님이 용서 안 하겠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용서합니다 이렇게 의지적으로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한번 해봐요 그러면 이렇게 용서하려면 너무 힘들죠 막 눈물이 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봐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응어리졌던 게 풀어지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관계들이 모든 치유와 회복과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하고 있으면 건강이 빨리 회복 안 돼요 내 마음속에 누구하고 관계가 깨져가지고 막 상처받는 그것 때문에 미움, 분노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무슨 건강 가서 치료한다고 해서 건강이 빨리 회복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삶도 회복이 안 돼 왜? 그게 딱 막혀지잖아요 욕은 여러분 어때요? 얼마나 많은 상처받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급속하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어때요? 기도할 때 욕기 4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욕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요하께서 요하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요하께서 요하에게 이전 모두 소유보다 값절이나 주신지라 여기 보면 욕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우리 친구들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회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의 삶의 그런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요하이 자기의 고통을 친구들 용서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네가 기도해라 그럼 내가 네 친구들 용서해 주겠다 그 친구들이 죄를 지었는데 그때서야 깨달은 거죠 친구들도 자기들이 잘못한 줄 모르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특히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가 문제가 있으면 막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을 막 비난하고 정지하고 이래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딱 깨닫게 해 주시면 아 내가 진짜 이 큰 잘못을 하고 죄를 지었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요하의 친구들도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하의 고향에 네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라고 그럼 내가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겠고 그러니까 그렇게 했더니 어때요? 하나님이 막 회복의 역사를 엄청나게 빨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용서해 주고 또 우리 삶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가정을 빨리 회복시켜 주세요 내 건강을 빨리 병을 치료해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해서 삶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뭘 해야 돼요?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빨리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빨리 하나님 우리 가정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내 병도 몸을 고쳐주시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사업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삶을 내 인생을 회복시켜 달라고 이렇게 막 기도를 해야죠 그래야 빨리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회복이 안 돼요 여러분 더뎌야 된다 그래도 자 그리고 어떻게 할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자 요기 42장 8절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즉 너희는 수소 일곱과 순량 일곱을 가지고 내 종 요백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요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지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여기 보니까 그런 즉 너희는 수소 일곱과 순량 일곱을 가지고 내 종 요백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겠죠 요비 이제 뭐를 드려요? 번제를 드려요 이게 뭐입니까? 에베죠 에베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이런 거 빨리 하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지런히 뭘 드려야 돼요? 에베를 드려야 돼요 오늘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에베가 뭐는? 기뻐하시는 에베가 근데 우리가 에베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에베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내가 그곳에 강림하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성령이 나를 만져서 아무리 약을 먹어도 치료 안 되는 게 치료가 될 수 있고 그 치료가 더딘 것이 순식간에 될 수도 있고 또 빨리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에베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멘 신앙도 빨리 회복이 되죠? 우리가 에베를 드릴 때 그래서 요베에게 하나님이 그 친구들에게 가서 순양을 가져가지고 요베이 너희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게 해당 그러면 이제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번제를 드리며 기도하고 또 에베를 드리고 했더니 어떻게 돼요? 아 하나님 말씀대로 아니 네가 친구들이 가져가서 번제를 가지고 에베를 드려야 하는데 어떻게 돼요? 저놈들 벌받아야 된다고 안 된다고 나 저놈들을 위해서 에베 못 드린다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치유와 회복이 안 돼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용서하고 에베 드리면서 기도하고 했더니 어떻게 해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보면 자기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 마음의 어떤 상처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또 육신이 몸이 아프신 분도 있고 또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 분도 있고 그리고 관계가 깨어지고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나왔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그분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용서하고 에베할 때 정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요비 받은 복이 나오고 있는데 요비 어떤 복을 받았는가 거기 보면 42장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비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요하께서 요비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요하께서 요비의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나 그래갖고 이제 쭉 나와요 어떤 복을 받는지 근데 갑절의 복을 받았다 이러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도 갑절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갑절의 복을 받는데 어떻게 받나 제가 가끔 가서 그런 설교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우리가 갑절의 복을 받으려면 근데 갑절의 복을 받으려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제가 이제 어디 가끔 가서 에베할 때 처음에 갑절의 복을 받으려면 이런 설교를 하나하도록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갑절의 복을 받으려면 믿음을 갑절로 키우라 해라 그러더라고요 믿음을 갑절로 키우래요 왜? 믿음은 뭡니까? 축복을 담는 뭐예요? 그릇이요 그럼 내가 갑절로 복을 받으려면 그릇이 갑절로 커져야 되는 거예요 커져야 돼 갑절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갑절로 기도를 하래 기도를 갑절로 그 다음에 뭐예요? 감사를 하면 갑절로 하나님께 주시고 이제 쭉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제일 처음에 성령 임해가지고 갑절의 복을 받으면 이 선교를 하랄 때 아 이거 어떻게 하죠? 뭐 했더니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주시고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갑절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아유 목사님 저는 너무 갑절로 지금 이거 별것도 아닌데 이 정도 가지고 갑절을 받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 7배의 복을 받으십시오 네 자 그 다음에 요번 어떤 복을 받으세요? 관계의 회복 42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여기 보면 이전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랬죠 폭삭 망하니까 있지 않아요 병 들고 망하고 다 이렇게 자식 죽고 하니까 형제들도 자기 자매 같은 피로를 아는 사람들도 다 외면했어요 여러분 세상은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찌든 잘 돼야 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뭐가 막 망하고 병 들고 뭐가 안 되고 해봐요 성경에 자문에도 나오죠 그런 사람 옆에는 다 친구들이 떠나고 전도서에도 나오고 다 떠나 그런데 내가 부여하고 건강하고 뭐 잘되고 형통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이게 세상 인심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다 모여들어도 그런데 욕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관계가 다 갑자기 축복을 받았을 뿐 자기 친구와의 관계 그다음에 형제들과의 관계 자매들과의 관계 이런 주변의 이웃들과의 관계 이런 관계가 다 회복되고 이런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다음에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역사 건강을 다시 회복했죠? 물질을 회복했습니다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회복의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녀들 열 명이 다 죽었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또 자녀를 주니 몇 명 주셨어요? 열 명을 또 주셨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양과 소와 이런 것을 다 죽었던 거 소, 나귀 이런 것을 갑절로 소유를 다 빼앗겨던 걸 주셨어요 그런데 자식은 자녀는 열 명 잃어버렸으면 갑절로 주려면 어떻게 해요? 스무 명 줘야 되는데 열 명만 줬잖아요 그래서 이 죽은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짐승은 뭐 하지만 다 어디가 있어요? 천국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더라고요 재밌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들은 열 명을 준 것이다 그렇게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이제 욕은 장수의 복을 받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욕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욕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여기 보니까 140년 살면서 지금 우리 100세 시대인데 이제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이렇게 살고 할 때 그러니까 이제 그 비슷한 사람은 이제 더 적게 살고 죽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 족장들의 노아홍수 이후로 수명이 짧아졌는데 그때 이제 사람이라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140년을 살면서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이제 부하고 이렇게 모든 걸 다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수해도 여러분은 건강하지 못하면 안 좋죠 또 가난하고 막 무슨 어떤 불행한 가운데 장수한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건강한 가운데서 근데 욕은 하나님께서 그런 이제 장수와 건강의 복도 주셨어요 근데 욕이 이런 모든 시험을 이긴 가장 큰 원동력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입니다 아멘 이런 어마어마한 어려움과 이런 환란과 시험을 다 이겨낸 가장 큰 그 근원은 여러분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낸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떤 고난도 어떤 시험도 어떤 환란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못 이겨요 믿음이 얼마나 이게 놀라운 것인지 믿음이 언제 정말 그 믿음의 가치가 증명되고 빛을 발하느냐 하면 우리가 어려움이 없을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욕이 여러분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다 다시 짓고 일어나서 이런 갑절의 축복을 받고 이런 모든 걸 다 회복하고 이런 역사 이런 건 어떻게 돼요? 결국 믿음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도 욕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 욕처럼 어떤 환란과 시험과 시련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게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 주세요 욕과 같은 믿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기도가 그냥 하나님 그냥 제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아브라함 같은 믿음 주세요 백부장 같은 믿음 주세요 갈렙과 요소 같은 믿음 주세요 하나님 나의 교회 욕과 같은 믿음 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게 기도가 더 좀 분명해집니다 이렇게 욕은 처음보다 나중에 더 인생이 좋았죠? 복된 인생은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인생입니다 욕처럼 우리도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인생이 되려면 욕이 그러죠 처음에도 좋았지만 중간에 엄청난 시련에도 나중에 더 좋았죠? 여러분 우리 우스운 얘기로 젊어서 고생은 사수도 한다고 그런데 늙어서 여러분 보면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진짜 이게 나이가 드셔가지고 진짜 여러분 축복받아야 됩니다 노년에 이게 몸 아프고 물질도 없고 자녀들 뭐하고 어떤 불행한 일 생기고 이러면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처음보다도 나중에 더 좋아야 돼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처음에 나온 포도주보다도 나중에 나온 포도주가 더 달콤했듯이 우리 인생은 처음보다 나중에 좋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말이 끝이 좋으면 다 좋다 그런 말 있잖아요 진짜 아무리 처음에 좋았어도 중간에 좋았어도 끝이 안 좋으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뭐 안 좋고 중간에도 힘들고 했어도 나중에 좋으면 다 모든 게 그냥 중간으로 끝나 욕은 처음에 하나님 믿고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엄청난 시험이 온 거 어려움을 겪었죠 그러시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 회복돼서 더 좋아졌잖아요 더 좋아졌어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욕처럼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인생이 되려면 그랬더니 예수님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제가 누가 보금 아니 요한보금에 보면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거의 나오죠 예수님이 그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들과 함께 홀레에 초청을 받아갔어요 결혼식에 네 이제 여기 뭐 친척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뭐가 이제 잔치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죠 이제 전에는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마트에다 전화만 하면은 딱 배달 탁탁 해주죠 그런데 그때는 포도주를 직접 담궈가지고 잔치에 쓸 그걸 준비를 해야 돼 아 이번에 우리 잔치하는데 100명 오겠다 200명 오겠다 300명 오겠다 딱 그 사람을 예상을 해야 돼 포도주를 미리 담궈놔요 그런데 이게 혼인잔치에 사람이 많이 와가지고 포도주가 중간에 떨어져죠 이게 큰일 났죠 그런데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서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 아니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러니까 어머니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뭐라고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예수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이루지 않았다 했는데 그 마리아의 믿음을 보시고 하인들의 그러면 너희들 가서 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다가 이 돌항아리 여섯에 유대인들은 결례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반드시 음식을 먹기 전에 손발을 씻고 먹는데 이게 정결의식의 그 결례예요 그래서 이제 돌항아리 여섯에 아홉 거에 가득 채웠더니 예수님이 그 물을 떠서 연회를 주거나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했죠 가는 순간 물이 뭐로 변했어요? 포도주로 그런데 연회장 이 사람은 많은 잔치를 다니면서 그 일을 봐주고 이런 걸 하는 사람이에요 그 딱 포도주를 맹물로 변해서 포도주를 딱 먹어보더니 이야 깜짝 놀란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어때요? 처음에 좋은 포도주 내놓고 나서 사람들이 술이 딱 취해서 오르면 어때요? 그때 안 좋은 걸 내놔도 이게 무슨 맛인지 모르니까 나중에 안 좋은 걸 내는데 이거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연회를 다니면서 마셔봤던 포도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을 불러 칭찬했다고 했죠 처음에 나온 포도주보다 나중에 나온 포도주 어때요? 더 좋았어 이게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일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면은 그 인생은 지금보다 점점 더 좋아집니다 중간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주님과 변함없이 동행하는 사람은 그 인생은 끝이 좋아요 아멘 그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끝이 안 좋았다 그 사람은요 뭔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게 아니야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요 다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되고 그 삶이 처음보다 나중에 좋아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구약으로 한다면 뭡니까? 요비 하나님을 그 가정에 모신 거예요 신약에는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과 내 인생과 우리 가정과 삶에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오늘 제가 오전에 말씀 오베에돔의 집에 요와이 괴를 거기 가져갔더니 어때요? 하나님을 모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주님을 모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어디를 갔더니 주님 모시고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게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그런 인생이 되려면 어때요? 하나님을 경애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요비 성경에 보니까 어때요? 여호와를 경애했다고 나왔잖아요 동방에 요비와 같이 하나님을 경애한 사람이 없더라 할 정도로 진짜 하나님을 경애한다는 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러러 하나님에 대한 외경심 하나님을 우러러 두려워하고 존중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애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어도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믿어도 하나님을 우러러 봅니까? 하나님에 대한 외경심이 있습니까?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존중여기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게 없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요비는 하나님을 우러러 봐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외경심 아니, 뭐라고 해야 돼? 이걸 갱력한 외경심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고 존중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다 축복을 받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제가 보니까 예수님 믿고 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뭐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요 하나님을 경애하는 이런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건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막 여기 와서 예배 드릴 때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보면 예배 드리다가 마음대로 돌아다녀 스마트폰 막 이렇게 막 팍팍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해 그리고 옆 사람은 막 무슨 예배 드리면서 속닥속닥 하고 있잖아요 막 어디 문자 보내고 할 일 다 해 이거는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외경심이 없는 거야 하나님을 경애하는 마음 진짜 여러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리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와서 우리가 외경심이 있다면 어때요? 그러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을 경애한다면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가운데서도 딱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뭐에 달려있냐면요 하나님을 경애하는 그런 자세가 됐냐 안 됐냐 이게 딱 결정이 돼요 하나님을 경애하는 그런 마음가짐과 자세가 된 사람은요 신앙생활이 똑바르게 딱 되기 시작하네요 처음부터 그런데 처음부터 하나님을 경애하는 이게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애한 게 없는 사람은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요 엉망입니다 예배 드릴 때도요 아무렇게나 드려요 오고 싶어 오고 안 오고 싶어 안 오고 뭐 하나님을 여러분 경애하는 마음 우러러 이래 보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죄를 못 짓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이 상을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아브라함아! 하면서 네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러면서 네가 이제야 진정으로 나를 경애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그랬죠 하나님을 진짜 네가 우러러 보고 두려워하고 존중해 오고 사랑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하일에 복을 주시고 큰 복을 주시고 그 놀라운 약속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경애하는 하나님을 경애한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처음보다는 나중이 더 잘됩니다 아메! 요업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애했기 때문에 이런 처음보다는 나중이 더 좋은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처음보다는 나중이 더 좋은 인생이 되려면 반드시 뭐를 이겨야 돼요?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시험이요 요백에 엄청난 시험이 왔었잖아요 요셉에게도 얼마나 엄청난 시험이 있었습니까? 다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다 보면 거의 사람들이 다 이런 시험이 있어 그런데 이 시험을 왔을 때 이걸 극복하지 못하고 거기서 주저앉아버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이래버리면 나중에 더 큰 축복을 못 받아요 이런 시련과 환란과 시험이 왔을 때 그거를 요업처럼 이겨내면요 반드시 그 인생은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집니다 아메! 그리고 우리도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뭐를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욕기 8장 5절로 7절 같이 읽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강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화가 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5절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뭐라고요? 강구하고 그랬죠? 네가 하나님을 찾고 전능하신 이에게 강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제가 여러 가지 말해요 기도는 우리의 생명줄이다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야 기도를 쉬면 우리 영이 죽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다 죽었어 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기도는 쉬면 안 돼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기도를 쉬면 영이 죽어 먼저 그 다음에 시험이 오면 못 이기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또 제가 그런 말 해요 이건 제가 사람들이 딱 이렇게 기억되기 위해서 기도는 생명줄이며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야 이렇게 하지만 또 기도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인생이 뭐라고요? 마스터키라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예요 그런데 기도는 또 뭐냐? 중요한 건 자신의 미래를 위해 심는 축복의 씨앗이에요 아멘 믿음은 축복을 담는 뭐라고 했어요? 그릇이라고 했죠? 제가 이걸 만들어낸 건데 믿음은 축복을 담는 그릇 딱 그러면 여러분 안 이어져요 그릇이 이만하면 어때요? 이만하면 그면 안 돼 믿음의 그릇이 크면 어때요? 하나님께 크게 받아 그러니까 이거를 딱 깨달으면 믿음을 키워야겠구나 믿음을 성장시켜야 이걸 알죠 이건 모르는 사람들은요 믿음 키울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불량대로 주시는데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불량대로 쓰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믿음은 안 키우고 자기 혼자 축복을 받으러요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의 불량대로 하나네요 그리고 각인의 불량대로 복을 주셨잖아요 보면 각인의 불량대로 제가 이제 창세기 하니까 나올 겁니다 양곱이 자기 열두 아들을 축복할 때 각인의 불량대로 축복해 줬어요 각인의 불량대로 그 사람이 그릇의 불량대로 했다 믿음의 불량대로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는 믿음을 키워야 그런데 또 뭐냐면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니까 축복을 받으려면 축복의 씨앗을 심어야 돼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축복의 씨앗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암에 기도를 많이 축복의 씨앗인 기도를 많이 하면 나중에 축복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그 삶이 풍성해져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가진 것도 없고 뭐 어떤 게 없어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계속 기도로 이 축복의 씨앗을 심어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의 열매가 가득 차고 넘치게 됩니다 주님이 뭐라고 심는 대로 거두자 했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심어야 돼요 믿음으로 아메? 믿음으로 그러니까 다니엘이 여러분 어떻게 했네요 처음에는 포로로 끌려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비참한 운명에 놓였잖아요 불행한 운명 그런데 계속 하나님 하루에 세 번씩 시간을 적어놓고 기도하고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도와줄 사람도 없고 백도 없고 가진 거 없어도 아니 다니엘이 뭐가 있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도움이 돕는 자가 되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주의 능력 주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메? 아 우리는 나는 없으니까 안 돼 그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아니 우리 아버지가 모든 걸 하시는데 그 아버지한테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끝이 좋아요 진짜 끝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는 다니엘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는 축복을 주셨을까? 나는 어떻게 다니엘처럼 나도 하나님께 수임받으면 축복을 받아요 보니까 어떻게 다니엘은 못 받을 기도의 사람 항상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감사하고 그리고 뜻을 정해서 딱 어떻게 합니까? 왕의 치매와 포도주를 먹지 않고 내가 이걸 왕려 학교에서 태학 당하고 죽는 한이 있다라고 나는 말씀대로 살려 딱 뜻을 정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확 축복을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주님 손에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설교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다고 그런 설교 들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도 미래도 자녀들도 사업도 모든 게 다 어떻게 돼요? 주님의 손에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권능과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인생이 되려면 변하지 말고 한 번 따라서 변하지 말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변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믿음생활을 하잖아요 믿고 하나님을 바라본 게 신앙생활인데 그런데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주님을 사랑하고 갈수록 좋아져야 되는데 어떻게 좀 이제 중간에 하나님 축복 주시고 이러면 아니면 또 세상에 막 유혹이 오거나 이런 거 오면 그걸 못 이겨가지고 여러분은 끝까지 신앙생활을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끝이 안 좋아 끝이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다가 오늘 또 제가 이제 롯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롯처럼 있잖아요 처음에 롯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믿음의 사는 거 동행했죠 아브라함과 같이 걸었잖아요 계속 애베드리고 같이 시련도 겪고 같이 축복했다는 게 와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요백에 아니 롯에게 소유가 많아졌다 했잖아요 엄청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요? 더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께 더 애베하고 집중할 수 있는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육신적으로 더 세상의 성공 더 어떤 이런 걸 추구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애베 없는 자리로 내려간 거예요 그 땅으로 가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게 돼요? 오늘 또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애베의 실패하면 모든 걸 실패하는 거예요 나오미도 애베 없는 모합 땅으로 가가지고 남편 잃고 두 자식 다 잃었잖아요 그리고 다시 베들렘으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회복이 됐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로또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그 축복의 자리에서 애베 없는 곳으로 세상적인 성공과 더 큰 축복을 바라보면서 갔다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그게 내리막길이야 끝이 안 좋아 버렸잖아요 끝이 끝이 그러니까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조금 축복받고 이러면 어떤 사람도 교만해가지고 있잖아요 막 어려울 때는 그렇게 와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이랬던 사람이 있잖아요 문제 해결이 딱 되면 또 안 나오고 그럼 저는 그래요 아따 저 사람은 어떻게 꼭 또 주님이 나오게 하려면 또 문제를 줘야 되나? 그러면 안 되겠잖아요 문제 해결을 주니까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또 문제를 보내야 되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이제 딱 이게 해결되니까 안 나오다가 있잖아요 또 문제 있으면 있잖아요 갑자기 또 나타나 그럼 무슨 일이 생겼는가 보다 사람들이 막 그런 생각하죠 아 저 집에 또 무슨 일이 생겼구나 아니 그러면 또 하나님은 얼마나 그분이 사랑이 많으시고 극륜이 많으신지 이놈아 네가 지난번에 내가 해결해 주니까 네 인자 와서 또 그런 그런 지대? 그러면서 이제 안 돼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막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도전성교한테 또 어느 날 본 게 바람같이 사라지고 안 보여 여러분 이러면 안 돼 그런데 그런 사람은 결국에 어떻게 돼요? 끝이 안 좋아 끝이 끝이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한결같이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어떻게 돼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잖아요 변함없이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이거 참고 변함없이 신앙생활하면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복을 주십니다 아멘 네 우리가 정말 이 요베에 대해서 이제 아 이거 이제 지금 여러분 가운데 이제 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요베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듣고 했으니까 괜찮겠지만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 요베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이 지금 지난 시간하고 이번 두 시간 하면서 어떻게 돼요? 여기 한 장이가 요베에 대한 것을 요약해 가지고 있는데 이걸 딱 이제 듣고 욕기를 읽으면은 아 이렇구나 하고 성경이 이제 이해가 되고 더 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정말 원하기는 욕과 같은 그런 일을 당하면 너무 힘드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거 이제 욕을 신뢰하고 또 우리를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신다 이런 걸 보여주시고 하려고 했지만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크고 작은 시련과 시험과 이런 환란이 옵니다 여러분 욕과 같이 이렇게 크게 겪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 때로는 이제 전쟁으로 인해가지고 막 이런 엄청난 욕과 같은 이런 경우를 겪는 경우도 종종 있기는 있어요 뭐 그렇지만은 이렇게 흔하지는 않는 거예요 막 나라가 망한다든가 이러면은 막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막 포로를 끌려가고 눈이 뽑히고 막 자녀로 잡혀가고 막 이런 일들 막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이런 어떤 시험과 어떤 환란과 어떤 어려움이라도 우리 정말 이 욕처럼 늘 하나님을 모시고 경애하고 시험을 이고 기도하고 변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처음보는 나중에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